.. 어!!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 CQCM 현재 지금 이 마스크가 고인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마스크 중 하나예요 왜냐? 이 친구가 전면을 싹 다 막아주는데 방탄 등급이 사클이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현재 지금 원래 푸시플레이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뚝배기거든요 근데 이 뚝배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거 끼면은 뚝배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껴집니다 보시면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껴져요 이것 때문에 무려 현재 50만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그맨이 팔고 있는 거는 등대지기 퀘스트를 깨셔야 이게 얼락이 되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등대지기를 아직 안 갖기 때문에 8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를 50만원에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뚝배기를 끼고 한번 오늘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게임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밍 해봐야겠죠? 할 건 해야지 시청료를 또 아유 고맙습니다 왔다 왔다 다리 좀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뺄게요 여기서 자리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 1층이다 어? 1층이다 아 이제 가만히 있네? 아 또 소리 또 안되네 근처에 있거든? 근데 이러면은 내가 굳이 쏴줄 필요가 있나? 어? 아 나 지금 열상이라 싸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 뭐야 이거 언제 여기까지 왔었어 비트코인인데? 이건 먹고 죽자 쟤 왜 저거 안 먹었냐? 구화중에 나 어떻게 산거야 방금 또? 야 살려줬다 고맙습니다 CKCN님 이걸 살려주네? 이거 막혔어 나 이거 원래 죽는건데 어떻게 살았냐? 근데 쟤 어디까지 온거야? 아니 어디까지 온거지? 아니 뭐야? 가면쓰는 이유가 이런거네 C형? 개좋네 방금 진짜 돈값했는데요? 아니 나 이거 원래 죽는건데 아니 진짜 방금 나 포지션도 안좋아갖고 그냥 개구렸거든요 그냥? 개무셨거든요 방금? 방금 이거 이걸로 살았음 지금 이래서 C 방어구가 중요하다니까 반응이 느려도 사는 이유 아니 그럼 뭐야 얘네들 그럼 총 3인키였던거야? 아 얘 왜 안죽나 했더니 이거 6클 짜리였구나 아니 아까 총쏘는데 TTK이 존내긴거야 이거라서 안죽었었네 아니 그래도 이게 만약에 제가 하이콤을 썼었어라면 제가 죽는건데 어 이거 안면바이저라서 살았네요 뭔충이야 이거 8호로네? 얘네들이 막 그렇게 막 무장이 좋은애들은 아니었네요 그치 전 chiffon 에어 어? 뭐야 이거 잠시만 하나 잡았고 아니 야 얘들 개많은데? 와야 재밌다 이번판 가자 혹시 모를 여분 총알 하나? 어 오늘 쇼라 오늘 괜찮은데요? 애들이 많아서 좋은데요? 아 못먹겠다 아니 이거 더 있는 느낌이던데? 아이 방같은데 존네 숨어있을텐데 아 가는게 존네 딜레마다 어? 뭐야 이거 아 있다 이거 왼쪽에서 발소리 났거든요? 어? 위치 확인 3층에 있네요 3층 아까 그 친구 있던 자리 거기에 있다 이거 이거 죽을 확률 높거든요? 어차피 금잡이니까 이거 빼고 할게요 아 아 스브드다 존네 애매한데? 흐으 으으 Saya 쏘보드 이것이 다 놀이 한 명 크게 도는 것 같은데 오우 불이네요 하..이거를 어떻게 잡지? 뭐지? 얘네 유리한 가게서 다 안내줄 것 같은데 얘 밖에 나간 것 같은데? 위에 있다 이거 다 안내여 더 있거든요? 다 안내여 근데 이거 하나가 지금 바뀐 것 같애 아닌가? 라스트 하나 남은 것 같애 확실한건 몰라요 확실한건 몰라요 근데 일단은 먹고 뺐을 것 같긴 했는데 딱 안봐도 비디오긴 했었어 우리 가방 아까 어디다 놨었었죠? 나 기억이 안난다 아 이 친구 어딘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않았어? 여기다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아 이게 다라고? 아 모르겠네 아 바관리도 괜찮긴 한데 바관리도 괜찮긴 한데 바관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관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군에 가기 무섭다 진심으로 아우 와 개무섭다 와 여기서 서칭 안할게요 뭐야 아 나 그럼 너무 소름일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야 M700 993인데? 아니 개무섭네 일단은 스피어에 죽었고 이거는 아까 죽어있던 애 개잖아 결과적으로 얘도 마시는게 없네 끝났느냐 그러면 스버전은 내가 뺐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해야되는 이유 옥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도 존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일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있다고 생각합시다 뭔가를 많이 먹긴 했어 약간 좀 이것도 헛배부른 느낌이긴 한데 나갈까? 아 근데 뭔가 배.. 배고픈데 어 물배 찬 느낌이에요 지금 나가자고? 뭐 빗고 생각하면 또 맞긴 한데 저기까지만 갔다 오죠 시간 남았잖아 한 3분만 털고 오자 더 좋은거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봐 꼬랭이 동생이 나왔잖아 어? 꼬랑이 동상 그러면은... 아닌가? 스나마 보다 이게 더 값나가나? 어휴 9930 이게 맞는데? 아치는 버릴게요 아치 뭐 어? 챙겨 그냥 아 올라치구나 올라치는 챙겨야지 너 뭔가? 지금 나가야되나? 모터 있다 모터 못 챙기나? 챙길 수 없나? 됐다 아 진짜 나가자 이제 끗끗끗끗끗 아 그래도 살았다 이게 무장빨이지 그렇구요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살아서 나왔잖아 유아해 그래도 많이 잡고 왔다 어우 5킬 한명 무장 못먹은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맞나? 그냥 보낼게요 아휴 어 그냥 쾌화로한거 같은게 놔두자 저건 좀 죽이기쯤 그렇다 잡아줘 아이고 김대한 히트께서 이렇게도 만원원을 바로 들어가자 상금 얻었으면 어 현상금 걸렸으면 바로 잡으러 가야겠지 나도 죽여야지 뭐 어떡해 이거 미션주님을 제가 또 무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어 이거 쟤가 쟤 다른애 같은데 뭐지? 어 쟤 맞나? 쟤 아닌데? 잠깐만 그 사이에 변신을 한건가? 아이고 오~~~~ 튕겼다네 튕겼다네 이걸 어떡하나 근데 얘 아닌데 미안해 친구야 어떡하겠니 너 튕긴거 중 미안하긴하지만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야끼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절로 빠지는거 보긴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안보이단 말이죠 얘가 투어를 썼으면은 잡은거야 어? 거의 가득참? 거의 가득참이라는거는 이 친구가 잡았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저건가 설마? 아! 뭐야 이게 야끼야 내가 복수해줬어 어이구 이미 여기서 쓸쓸하게 죽어있었네 나도 죽여야지 어떡해 미션주님을 제가 또 무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리조트는 애매하고 여기있는 애들을 한번 잡아보죠 여기 더있을거 같은데 애들 아 근데 들어가는거 맞나? 들어가는거 전혀 안좋은거 같은데 애매해졌다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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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 날인가? 요지파 저희도 뭔소리야 야 리조트에서 전기톱 전기톱 소리나 이거 먹고 쩔기 가야겠다 이거 먹고 쩔기 가야겠다 야 근데 뭔 소리 뭔 소리 총소리가 저렇게 나냐? 쟤 일부러 그냥 총 쏘는 느낌인데? 아니 보통 그냥 사운더가면 저런 소리 저렇게 안나는데 패턴이 저거 일부러 총괄기는 소린데?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리코율적 같다고요? 아 뭐야 스케브야? 야 뭐야 잡았네 그와중에? 누가 어디 잡았냐? 이거 스케이브가 왜 여기까지 와? 어? 뭐야? 케미, 브로 Fuck up 왜? Fuck up Fuck up! Come on, 브로 후! 아 아 아 굿바이, 브로니 이제 근데 얘네들 생각보다 고인물인데? 어우 야 이거 봐 캔티드네 이거 요즘 유행하는 메타죠 야 이제 보니까 무장이 개좋은데? 와 지리는데? 나 이렇게나 무장이 좋은지 몰랐어요 이러면은 위에 있는데도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은 나 오스프리 보험 때려야 되는데? 잠깐만 얘네들 둘이 끝인가? 이 친구께 더 좋은데? 빌리빌리? 뭐야 중국친구였네? 이러면은 미돌이 보험 때려야겠는데요? 근데 얘네들 파밍 진짜 많이 했다 아니 레전드인데 파밍이? 아니 캠파밍 진짜 개많이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다 저거 하지? 잠깐만요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 넣어놓고 이러면은 끝났죠 그리고 이거 빼놓고 이거 넣고 생길게 굉장히 많구만 이거 만약에 차전에 있으면은 맛있게 먹고 나가겠는데? 안찾기를 빕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챙겨야되는데 잠깐만 아 근데 투루도 챙겨야되잖아 아니 근데 투루는 나머지는 안 챙겨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챙길 필요는 없네요 뚝배기가 뭔가 아쉬운데 더 챙길거 없죠 저희? 끝났죠? 이정도면 진짜 맛있게 먹었다 나합시다 아 그래도 이정도면 맛있게 먹은거 아닌가? 굉장히 너무너무 잘먹었는데? 뭐야 원키야 이거 이것 빼고 이것도 가져가면 또 탄수 이득 아니? 아닌가? 안되나? 아 될거 같은데? 됐다 된거 맞아? 나가자 약간 옛날 생각나긴 하는데 근데 옛날보단 좀 느린거 같긴 하거든 아무튼 뭐 두명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왔네요 좋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우리 많이 잡았네요? 안면마스크 확실히 달달하긴 하네 이 사클이라는 든든함이라고 해야되나? 머리 맞고 죽진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적극적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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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modify 응? 눈壓 magnitude wusste ز были 파이이 뭐지? 그